안경 가십니까? 네 안녕하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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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랜만이네 앉아 오래간만에 오셨네 아버지, 아버지 얘기는 아시나? 돌아가시고, 돌아가시기 전에까지 오셨잖아 네 완전 이웃사촌이네 앉아 기억나? 수연아? 나 최근이었던 거는 이렇게 의자에 같이 이렇게 돼있어요 맞아 수연이 애기 때는 오면 여기 할머니가 고기 구워주고 그럴 동안 수연이 옆에서 구석에서 잠자고 그랬잖아 늘 같이 가서 먹던 식당인데 밑반찬 외에 이렇게 맛있는 집을 또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근데 그 집은 직접 다 재배해서 반찬을 내주시는데 간도 우리하고 너무 맞고 가끔 또 맛있다고 하면 또 따로 이렇게 싸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집이죠 아이고 좋다 와이프 입덧 처음 수연이 갖고 입덧할 때 음식을 거의 못 먹었는데도 저 집에서는 먹었어요 아 그래요? 그리고 그 저 집 사장님이 해주신 매실로 만든 장아찌가 있는데 그거 하나가 그 입맛에 맞았나 봐 와이프하고 그거는 따로 싸주셔서 나중에 집에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하고 추억이 많은 집이에요 가족 같은 식당이에요 맞아 수연이가 나물을 먹을 줄 아나? 막아? 할아버지 비듬 나물 좋아하셨어 수연아 그 나물 먹어봐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나물이잖아 비듬 나물 이런 거 너무 좋다 이런 거 맛있어요 얜 잘 먹네 맛있어 맛있지? 어? 고기다 제가, 제가 우리 이쪽에다 이건 안심 이건 살치살 살치살 맛있죠 이거는 수연이 너 맛있는 고기야 할아버지가 되셨을 때 수연이는 이 고기만 먹였어 너 할아버지는 이거 좋아하시고 추억이 있네 얘 매실, 입덧할 때 매실 잡순 거 기억하세요? 그럼요 우리 와이프는 아직도 얘기하는데 매실 자 같이 오늘은 두릅자 같이 응 이게 시골에서 나오는 머우떼라 아버님 이거 좋아하셨어요 뭐 여기 엄마 아버지 뭐 다 좋아하셨지 뭐 음 맛있어 이것도 맛있다 수연아 아유 맛있는 거 천지네 와 진짜 잘 먹어서 좋다 잘 먹네 어쩜 애기가 나물을 아 귀여워 고기 고기 어 도연이 벌 어떻게 해 귀여워 아유 어머 걱정 자기 야불닭 쓰지 어머 오우 얜 진짜 잘 먹는 거야 도연이랑 수연이랑 너무 잘 먹으니까 아빠가 기분이 좋네 아빠도 한 입 먹을까? 제가 맨날 한 번 올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랑 북적북적되다가 이렇게 셋만 온 건 또 처음이네? 네, 처음 오셨지. 왜냐면 늘 할머니, 할아버지, 엄마, 아빠, 제 동생네 가족 이렇게 늘 저 집 가서 먹을 땐 항상 최하 7, 8명이 먹던 방이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셋이 앉아서 먹으니까 되게 좀 낯설하더라고요, 처음에는. 그럴 수 있겠다. 아이고 참. 근데 갑작스럽게 가셨어. 3년 넘게 고생하셨어요. 마지막에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어요. 그 무렵에 저희 집에 두 번 오셨었어요. 바로. 그때 많이 힘들으셨을 때. 아버님이 배우님 되게 칭찬하셨는데. 여기 오셔가지고 또 아들 자랑을 엄청 하셨구나. 이 집은 반찬을 너무 많이 주시니까 우리끼리 세 명이서 와서 먹기에는 반찬이 너무 많이 남네. 그치? 늘 많이 와서 먹었거든요. 다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. 맞아. 수연아 사실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집 처음 왔잖아. 근데 아빠는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집 이런 데를 일부러 좀 잘 안 오는 거야. 생각날까 봐. 맞아, 처음 나. 보고 싶으니까. 그럼 또 이제 할아버지 생각 더 나고 그럴까 봐. 다 마찬가지야. 아빠가 할아버지랑 자주 갔던지 뭐 그런 데는 잘 안 가. 하, 정원아. 응.